게임을 하려면 진짜 플스로 해야되는거에요 대회도 플스로 하는게 맞아 팀으로 피하면 다 피해지죠 이렇게 이렇게 점프 막 강발맞고 죽었을 수도 있다 앉았다 택배로 침킬하기 크로마을 자 크로마을 아 진짜 여기까지 앉았는데 밀어놨어 앉아 짜증나 짜증나 실례야 아이고 오 그대로 와 손 났으면 끝났다 그냥 뒤졌어 10에 몰면 많이 할게 없어 간직한 일 많이 하세요 화랑? 화랑 했죠? 겁나 열심히 했지 옛날에 진짜 화랑밖에 안했어 특히 비할때 진짜 화랑밖에 안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스티브랑 화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아이고 치 귀 두겨라 불안해 어깨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밥 했을건데 아 뭐 어떻게도 꾸며도 멋이 없어요 밥은 엔젤은 팔이 짧아 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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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 대공 내줘요 당연히 당연히 되지 레이저 위로써 이 두개다 이 두개 있는거 치고는 약하다 이지함 갑시다 이지함 걸자 아버지 문구는 제거 받이 근육재지였으면 한다고 그러면 좀 멋있긴 하겠다 여자 퀄리그는 무조건 안해요 여자 퀄리그는 무조건 안해요 엘리자 전에 나왔을때 했었는데 엘리자 콤보 쓰는 재미 재미로 했어요 콤보 쓰는 재미